이번에는 침략하는 외계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0.5초마다 외계인 복제본을 만드는 코드를 추가하기 위해 시작 카테고리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록을 블록조립소로 가져오고요. 흐름 카테고리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제본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코드를 여기에 추가해 주고요. 자, 간격을 0.5초 단위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시간을 2초가 아니라 0.5초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외계인 복제본이 Y축, 즉 세로 방향에서 무작위로 만들어지도록 외계인 오브젝트에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좌표값은 실행화면의 크기를 생각해서 적당한 범위로 마이너스 110부터 110 사이에 무작위수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 카테고리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움직임에서 Y위치로 이동하기 그런 다음에 자, 무작위로 좌표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계산 카테고리에서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를 가져오고요. 자,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110으로 지정하고요. 다음으로 110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외계인들은 크레파스에 맞는 순간 사라져야 하죠. 그래서 크레파스 1에 닿기 전까지 왼쪽으로 이만큼씩 이동하고 크레파스에 닿으면 복제본을 삭제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 카테고리에서 무엇무엇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블록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판단해서 어디 어디에 닿았는가 자, 넣어주고요. 어디에 닿았을 때 크레파스 1에 닿을 때까지 반복을 할 건데요. 무엇을 반복할 거냐면 움직임 카테고리에서 자, X자표를 모음 모음만큼 바꾸기 해놓고 자, 왼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마이너스 2만큼 바꾸기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크레파스에 닿을 때까지 X자표를 마이너스 2만큼 반복하다가 자, 닿으면 어때요? 이 복제본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흐름 카테고리에 있는 이 복제본 삭제하기 코드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외계인이 울타리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도 삭제되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럭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이번에는 농장 울타리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제본을 삭제시키도록 하기 위해 무엇무엇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오고요. 판단해서 무엇무엇에 닿았는가 이번에는 농장 울타리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흐름 카테고리에서 마찬가지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이제 크레파스로 크레파스로 외계인을 없앨 수 있지만 발사된 크레파스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크레파스 1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크레파스 복제본이 외계인에 닿으면 잠깐 기다렸다 삭제되는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카테고리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블록을 블록 조립소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자, 판단 카테고리에서 무엇무엇에 닿았는가 자, 어디에 닿을 때까지 기다릴 거냐면 외계인에 닿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자, 외계인에 닿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자, 흐름 카테고리에서 기다리기 블록을 추가하고요. 여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0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후에는 복제본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0초 기다리기 블록을 지금 넣어 줬는데요. 0초 기다리기 블록을 넣지 않았을 때와 넣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초 기다리기 블록을 빼고 바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연결한 후에 자, 먼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장면을 선택하고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 다시 시작 그러면 자, 외계인들이 다가오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크레파스가 오른쪽으로 발사가 되죠. 그런데 0초 기다리기 블록을 빼고 테스트를 해보면 외계인이 크레파스에 닿았는지 판단하기도 전에 크레파스 오브젝트가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지하기를 클릭을 하고요. 다시 시작 장면으로 가서 크레파스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0초 기다리기 블록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장면을 선택을 하고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0초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하면 대략적으로 1프레임, 그러니까 60분의 1초 이 60분의 1초는 엔트리가 블록을 읽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가 블록을 읽는 시간 동안 잠깐 기다리게 되는 거죠. 즉, 외계인들이 크레파스에 닿았는지 판단할 때까지 잠깐 동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